콩에 관한 꿈은 매우 상징적이고 다층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콩은 작고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지닌 의미는 다양합니다. 꿈에서 콩이 등장할 때는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나 외부 환경에서의 변화, 그리고 경제적, 감정적 상태와 관련이 깊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콩 꿈을 꾸는 이유와 콩 꿈에 대한 해석을 탐구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콩 꿈이 가지는 상징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. 콩은 작은 씨앗이지만 잘 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. 꿈 속에서 콩은 종종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며 이는 특히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삶의 발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콩이 잘 자라는 모습을 꿈에서 본다면 이는 미래에 있을 긍정적인 변화나 기회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콩이 수확되거나 풍성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이는 개인적이나 직업적인 성공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콩은 작고 미세한 존재이기 때문에 꿈에서 콩이 나타나는 것은 작은 문제나 걱정거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콩이 꿈에서 자주 등장한다면 이는 현실에서 사소한 문제가 쌓여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꿈 속에 콩이 부정적인 맥락에서 나타날 때는 작은 문제가 모여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콩은 영양가가 높고 자급자족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꿈 속에서 콩을 재배하거나 수확하는 장면이 나타날 경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느끼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콩은 전통적으로 풍요와 결핍을 동시에 상징할 수 있습니다. 꿈에서 콩이 많이 있는 장면은 경제적 안정이나 풍요를 나타내며 반대로 콩이 부족하거나 사라지는 모습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원의 결핍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꿈 속에서 콩이 어떤 상태로 등장하느냐에 따라 경제적인 상황이나 미래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콩은 건강과 관련된 상징으로도 자주 해석됩니다. 콩은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꿈에서 콩을 먹거나 재배하는 모습은 건강의 회복이나 강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썩은 콩이나 변질된 콩을 보는 꿈은 건강상의 문제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꿈 속에서 콩을 먹는 장면은 대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. 이는 건강이나 재정적인 안정 또는 미래에 있을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콩을 먹는 꿈은 특히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앞으로의 여정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할 것이라는 암시를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콩이 상했거나 먹기에 불쾌한 상태라면 이는 자신의 건강이나 재정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콩을 심는 꿈은 미래를 위한 준비와 계획을 상징합니다. 꿈 속에서 콩을 심는 장면은 개인의 노력과 투자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성취나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. 특히 꿈 속에서 콩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본다면 이는 그 노력의 결실이 곧 나타날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콩이 자라지 않거나 땅에서 죽는다면 이는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콩을 수확하는 꿈은 이미 이룬 성취나 결실을 상징합니다.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까지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경제적 번영이나 직업적인 성공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많은 양의 콩을 수확하는 꿈은 앞으로의 재정적인 안정이나 개인적인 만족감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꿈입니다. 그러나 콩 수확이 불완전하거나 결실이 적다면 이는 기대했던 성취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썩은 콩이나 변질된 콩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.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거나 기대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예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불화가 생길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콩이 다양한 색상을 띄고 있는 꿈은 그 색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검은 콩은 대개 건강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되며 특히 건강회복이나 장수의 의미를 지닙니다. 반면에 붉은 콩은 열정이나 감정적 동요를 상징할 수 있으며 꿈을 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흰 콩은 순수함이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. 살에 일콩을 심는 꿈을 꾼 농부. 한 농부는 꿈속에서 콩을 심고 그것이 빠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꿈속에서 농부는 자신이 심은 콩들이 풍성한 수확을 맺는 장면을 보며 기뻐했습니다. 이 꿈을 꾼 후 실제로 그해 농사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그는 경제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. 이 꿈은 그가 자신의 노력과 인내심이 결국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살에 이 썩은 콩을 본 직장인. 한 직장인은 꿈속에서 썩은 콩을 보게 되었습니다. 콩들이 모두 썩어버린 모습을 본 그는 꿈속에서 매우 불안해졌습니다. 이후 그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저질렀고 이는 그의 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.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경험할 실패나 좌절에 대한 무의식적인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살에 삼검은 콩을 먹는 꿈을 꾼 중년 여성. 한 중년 여성은 꿈속에서 검은 콩을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. 검은 콩은 매우 맛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먹으며 건강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. 이 꿈을 꾼 후 그녀는 실제로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식단을 개선하며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. 이 꿈은 검은 콩이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콩이 매우 작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자주 등장할 때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사소한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현실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꿈을 통해 자신이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. 콩을 심거나 재배하는 꿈은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합니다. 콩이 잘 자랄지 수확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불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콩이 제대로 자라지 않거나 실패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콩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그 결실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콩을 심고 수확하는 꿈은 그가 현실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상징으로 작용하며 그 결실이 만족스러울 경우 긍정적인 자아평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경우 이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불만이나 실망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콩에 관한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상태, 감정적 변화, 경제적 상황 등을 반영하는 상징적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콩은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는 성장, 번영, 노력, 그리고 결실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꿈 속에서 콩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따라 그 해석은 달라지며 이를 통해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강당콩 긴 깍지 속에 알갱이가 들어있는 꿈이나 비슷한 꿈 아름다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이목을 끌게 된다. 연구, 발명, 검사, 감정, 발굴, 행제 등이 있다. 검은 콩을 자루에 담은 꿈 풀리지 않던 일이 잘 풀리게 되고 정체되었던 일들이 일사천의로 진행되게 되어 성취감을 맛보게 될 징조다. 다람쥐가 땅콩밭을 발견하는 꿈 사업가는 국내의 시장에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게 된다. 발굴, 재물, 돈, 행제, 식복 등이 있다. 땅콩 시방에 두 개의 콩알이 들어있는 꿈 태몽으로 주부와 세댁은 임신을 하여 일란성 쌍둥이를 낳거나 똘똘한 두 아들을 둔다. 남녀가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곱다란 무지개 꿈을 꾼다. 일석이조의 전술 전략으로 효과를 노린다. 땅콩 껍질 안에 콩알 두 개가 들어있는 꿈 일란성 쌍둥이를 낳거나 명철한 아들을 낳을 태몽이다. 많은 콩이 널려있는 꿈 사업이나 일에서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게 된다. 방 안으로 콩알이 굴러 들어오는 꿈 생각지 못한 돈이 생기게 된다. 밭에 콩을 심는 꿈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하거나 인내를 갖고 노력하게 된다. 삶은 콩이나 콩깍지 등의 여물을 소에게 먹이는 꿈 집안 식구 중에 안 좋은 사고가 생길 수 있다. 삶은 콩을 먹은 꿈 재물운이 상승해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다. 삶은 콩을 소한테 먹이는 꿈 가족 중 누군가가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거나 사고를 당할 징조다. 속치나 그릇에 콩을 볶는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기고 어떤 일에 사사건건 시비가 붙어 싸움이 발생한다. 수북하게 쌓아놓은 콩깍지가 썩어있는 꿈 사업 자금이나 재산 등을 탕진하게 된다. 경제적으로 고생하거나 건강이 나빠지게 될 징조다. 만두콩을 먹는 꿈 기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행운이 따를 징조다.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기타기름을 사오는 꿈 사온 불량과 비례되는 상당한 돈 항문 자료 등을 얻게 된다. 콩 가만히가 곶간에 가득 쌓인 꿈 피 땀 흘린 노력으로 엄청난 재물을 모아 당대에 갓부가 된다. 재물, 돈, 물품, 재복, 식복 등이 복항아리마다 가득히 찬다. 콩 먹는 꿈 가족이 병에 걸려 병원 신세를 치게 되거나 마찰 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. 콩 종류를 먹는 꿈 질병이 생기거나 자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며 집안에 분쟁이 생길 징조다. 콩 가만히가 곶간에 가득 쌓인 꿈 끝없는 노력의 대가로 큰 재물을 모으게 되고 부자가 될 징조다. 콩깍지가 쌓인 꿈 사람을 고용하거나 빚이 늘게 될 징조 누군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될 일이 생길 징조다. 콩깍지를 많이 쌓아둔 꿈 일꾼을 고용하거나 빚을 얻는다. 콩깍지가 썩으면 사업 자금이 탕진된다. 콩깍지를 집에 가져와서 보니 어느새 익어서 검은 콩으로 변하고 양도 많아진 꿈 현재 일이나 계획하는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. 머지않아 작은 투자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. 콩나물 시루에 맑은 물을 주는 꿈 생산, 농업,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날로 번창하게 된다. 장애성, 양육 교육, 수신, 연구, 발달, 연마 등이 있다. 콩밥을 먹는 꿈 축하할 일이 생기거나 경사가 날 징조다. 콩밥의 새싹이 돋아나는 꿈 모든 사물이 탄생되고 시대적 문명과 문화가 새롭게 발생된다. 학생과 태수생은 머리가 맑아지고 학업 성적이 올라 장학생이 된다. 발생, 운동, 발전, 명예, 첫걸음, 시작, 개업, 창작, 입학, 꿈 등이 있다. 콩알이 굴러 들어오는 꿈 뜻밖의 용돈이 생겨 주머니를 채운다. 콩의 난싹을 본 꿈 자녀의 신상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징조다. 콩으로 매주를 쓰는 꿈 신규 사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. 콩을 많이 본 꿈 사업에서 성과가 있거나 작품, 재물 등 암시 콩을 받는 꿈 건강이 나빠지거나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징조다. 콩을 복는 꿈 집안에 우한이 발생하거나 심이나 싸움이 생기게 될 징조다. 콩을 사는 꿈 주변 사람에게 모함을 받아 부설수에 휘말리거나 체면이 깎일 징조다. 콩을 주머니에 넣은 꿈 누군가와 마찰이나 시비가 생길 수 있다. 콩을 줍는 꿈 임산부는 태아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유산하게 된다. 콩을 휘저어놓은 꿈 집안에 화근이 생길 징조다. 콩이 많이 쌓여있던 꿈 콩이 많을수록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. 콩이 바구니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꿈 좋은 일이 생기고 재물운이 상승해 물질적으로 여유로워질 징조다. 콩이나 콩깍지를 소에게 먹이는 꿈 콩이나 콩깍지를 소에게 먹이는 꿈은 가족 중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. 가족 중 한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. 콩이나 파를 그릇에 넣고 뒤졌는 꿈 집안에 싸움이나 시끄러운 일이 생기게 된다. 콩팍태 병이 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은 꿈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상의해 올 사람이 있음 푸른 완두콩을 얻어오는 꿈 어떤 정치집단 및 사회조직체가 와야 되어 불뿔이 흩어진다. 투콩이 검은콩이 된 꿈 뜻밖의 경사가 있을 징조다. 투콩이 검은 채 아멘